네. 연합뉴스 전 편집국 부국장 황도영 칼럼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애국심도 머리가 비면 말짱 헛거다? 네. 책 제목이 이거예요? 네. 아니 애국심은 많은데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써봤습니다. 애국심도 머리가 비면 말짱 헛거다 이 책입니다. 책이 좀 두껍네요. 머리 빈 사람들은 읽기 어려운 책 같은데 작년에 전환시대의 문원리를 썼는데 이영희 전환시대의 논리가 지금도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주먹주먹 반박하면서 전환시대의 문원리를 썼다가 올해 1년 만에 그걸 보강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애국심도 머리가 비면 말짱 헛거다. 그래요. 연합뉴스에서 올해 봉직하셨나 봐요. 네. 26년 했죠. 코리아 헤럴드 6년에 32년 기사 생활하고 정년퇴직하고 지금 책 읽고 1년 때 너무 좀 열을 받아가지고 책도 쓰고 칼럼도 좀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세요? 유튜브는 안 합니다. 유튜브 하시면 아주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작년에 그 책 쓰고 책 소개해 달라고 해가지고 편앤에 가서 김용섬 때 기자를 한 시간 동안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편앤 마이크에서? 네. 그래요. 자해로 무너진 한동훈이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생각이 아주 비슷한다면 또 많아서 한번 직접 모시고 말씀 듣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자해로 무너진 한동훈. 어떤 내용입니까? 자해국. 네. 자해국이죠.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자해가 나서가지고 민주당이 해야 될 거를 민주당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해가 나서가지고 김건희 대통령 사과이라 하니까 어제 한동훈 기자회견을 하는 게 그저 얼굴이 이재명이 하면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걸 한동훈이 하고 있잖아요. 딥페이크로 얼굴 바꾸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한동훈 지지하고 응원하고 역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요. 야당 응원받는 여당대표는 지금껏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파 본색은 못 속인다. 자파 본색은 못 속인다. 본색. 자파 본색. 한동훈이 원래 자파라고 보시나요? 김건희 녹취록에 우리도 자파다. 그런데 제가 가려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전향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여러 공부지만 대선하면서 한 1년 정도 하고 한동훈은 전향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계속 자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기 해서 자파 한동훈과 윤석열 하나 쓰고 그리고 계속 지금 6일째 6개월을 오늘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자파인데 우리 자유파가 한동훈이 자파인 줄 모른다면 그렇죠. 한동훈이가 연기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유파가 무식하다는 겁니까? 그냥 외모만 보고 하는 거죠. 외모만. 말장난만 하고. 한동훈이 보여준 게 콘텐츠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법무부 장관할 때 이재명 범죄 가지고 수사 건수 가지고 계속 말싸움 한 거 국회에서 통쾌하게 그것 때문에 지금 뜬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고 중요한 게 비대위원장 때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후보 놔두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자유파 대한민국을 자유경제체제를 해 가지고 번영을 이루도록 하겠다. 종목 작파를. 북한의 공사를 막아내겠다. 이런 정책사회 문화. 아무 콘텐츠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대표에 대해서도 대통령하고 김건희 문제 이슈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건 당 대표의 역할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지질을 하라는 게 그런데 고무적인 건 지금 15% 어제도 브랜드 시간인가 보니까 15% 떨어지고 한동훈의 지질 20%예요. 이재명 37% 이재명은 40%를 앉아 계속 유지합니다. 한동훈은 계속 떨어집니다. 한동훈은 계속 떨어지도 다른 데 민주당이 또 가지는 않잖아요. 우파표가. 그렇죠. 우파표가 지금 실망을 해서 사람들이 우파라고 해도 제가 애국심은 애국심 책이 좌파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좌파들은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까만 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우파 사람들이 부하 내동하지 말라고 우리 보세요. 한동훈 이재명처럼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백번하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도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떠들면 그것도 진실로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사람들이 보고 흔들리지 마라. 역사를 알고 옛날 역사도 역사지만 박근혜 탄핵도 역사잖아요. 최근에 그런 걸 알고 다시 우리가 그런 흑역사를 되풀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쓰고 칼럼도 계속 쓰고 그렇게 최근에 한동훈을 유승민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세요? 배신자인데 둘 다 배신자예요. 그런데 큰 차이 좀 있습니다. 박근혜 국무회의 때 배신자는 신뢰를 배반하는 배신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멘트를 했어요. 누가 봐도 유기민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승민이 2주 만에인가 인사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요. 일단 그만두죠. 그만두죠. 그리고 나중에 배신을 때리지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식적으로 물론 연담하고 할 때는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박근혜처럼 배신자라는 단어로 한동훈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단어로 쓰든지 아니면 비슷한 비판을 하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보다 못합니다. 그래요? 박근혜는 나중에는 실패했지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결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기사 좀 전에 칼럼 나갔는데 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그거 나가고 제가 쭉 돌렸거든요. 대통령이 칼을 빼야 될 때는 실기를 하지 마라. 그런 반응이 많이 들어옵니다. 벌써 제가 칼럼 보고 대통령이 아예 한동훈에 대해서 전면전을 하려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전면전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이 무슨 사과를 하라 여당 대표가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즉각 무슨 대활동 중지를 하라 그런데 전부 지금 대통령 주위에 대통령 비서실이거나 또는 집권당에서 전부 대통령한테 웬만하면 한동훈이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품어주시고 함께 가도록 그게 국민 눈높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한동훈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잖아요. 칼럼이 있었잖아요. 그 국민 눈높이를 따르면 한글 창제 없습니다. 한글 창제가 없겠네. 없죠. 모든 신뢰들 전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다 반대했지. 세종대왕이 결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한글 못 씁니다. 그러면 박정희 5.16 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700명으로 박정희가 현명을 일으키고 한강 대회를 건넜어요. 3.700명까지 현명이 됩니까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대기에 오니까 초병들이 저지하잖아요. 보급하던 병력이 아니니까 저지 안 되니까 총격을 합니다. 그저그저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다 인간인데 박정희가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총탄을 뚫고 그래요. 필사즉생이죠. 또 있어요. 이순인 장군도 그렇고 맥아더 장군 이거 있는데 해고록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거든요. 2시간만에 해야 됩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하... 군사 전문가들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성공 확률 5천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시간 만에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대하는데 트루먼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크 서민과 그 세번장까지 가서 만나잖아요. 브리핑하고 설득합니다. 트루먼이 반박을 못해요.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트루먼이 가만히 가지고 밑에 삼만했다. 그게 지도자가 하는 거죠. 국민 눈높이를 따르는 건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당장 우리 고성우 tv의 시청자 구독자들도 한동훈이를 빨리 몰아내야 된다.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선출된 대표라서 지난번에 이준석이 끌어내릴 때 진짜 고생고생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그때 아무 작업을 안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이승민 이름도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배신자를 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못하겠구나 이 사람은 2주 만에 제가 정확한 정의는 지금 오래돼서 기회가 안 나지만 대충 그 정도 돼요. 2주 만에 한 2주 정도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대통령이 지도자가 나왔어야죠. 나중에 박근혜가 세월호 때 이제 나와 가지고 tv에 질금주고 눈물질 그쯤 흘리고 대처 수상이 나와 가지고 눈물질 그쯤 흘리면 노조랑 싸울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눈물 흘린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잘못된 건 있지만 이재명이든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언제 했나요? 어머니 해서 대선 때 할 때 유세할 때 갑자기 눈물질을 짜고 그랬어요. 그건 뭐 얘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눈물도 같은 눈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요.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칼을 뽑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해결된다. 그렇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명분이 있잖아요. 한동훈 얘기가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냥 의욕만 가지고 한동훈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의욕 때문에 대통령이 대검 이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즉각적인 대활동을 중지해야 된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당사 댓글 나온 거 있잖아요. 의욕이잖아요. 의욕이에요. 아직까지는 의욕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다 저기까지는 의욕이죠. 모든 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사업 측에서는. 왜 이재명이는 대법원 갈 때까지 조국은 대법원 갈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왜 김건희랑 윤석열이만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까 그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서 박근혜가 물러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는 법원에서 헌죄에서 탄핵을 했는데 중대 법률만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했는데 무죄가 나면 헌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웅틀에 헌죄다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어거지로 황감사체 그걸 알잖아요. 어거지로 나중에 끼에 맞춰가지고 유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유파가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김건희 여사는 아마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고요 자유파들도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막 울분을 참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될 건지 지금 우리에게는 또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2년 반 후에 자유파 정권제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고 그렇죠. 또 4대개혁 플러스 알파를 어쨌든 성과 있게 해내야 되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컬럼리스트 황도영 님께서는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그러니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제어게 보도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김건희 하고 뭐라고 하니까 녹취록에 개인사를 그렇게 녹취록에 따가지고 공개를 하면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적인 대화인데 통신 비밀보호법 다 위반이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과할 건 하고 대통령이 김기내사 관련 그리고 버백신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 모든 걸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작을 해서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그러셔가지고 대통령이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이랑. 지금처럼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험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험한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습니까 내일이 됐건 언제가 됐건 내일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동훈이든 민주당이든 조중동이든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제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논평 써놓고 있겠죠. 그렇죠. 미리 다 써놨어요. 멘트만 다운표만 지금 안 놨지 그걸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자꾸 할 필요 없이 내일이 됐건 아니면 차후가 됐건 계속적으로 그렇게 명분이 있는 거 이순진 장군이 앞으로 나아가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따라온다 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텐데 부시 아들 부시도 몇 달 있었고 부시도 브리핑을 보면 브래들루룸인가 약간 수시로 나옵니다. 예고도 하나 와 가지고 새벽섬 해 가지고 조금 노는 사람 스타일이잖아요. 아들 부시는 그때는 8년 했으니까 박사니까 기자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온갖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는 처음에 취임 초기에만 한두 번인 것 같고 나중에는 대부분 이스트럼이라고 좀 이렇게 좀 큰 방에 격기 차린 좋은 방에서 하는데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한 달 만에 할 때 듣고 두 달 만에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없으면 몇 달 만에 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막 온갖 지기를 다 합니다. 얘기를.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무슨 패널들 고박사인도 많이 보지만 패널이다 tv다 유튜브다 그거보다도 대통령의 말은 무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설득을 시키면 얘기를 하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얘기하는 걸 직접 반박을 하면 됩니다. 한동훈이 지금 질문 다 한 게 기자들 질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자기가 소신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박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선숙은 이순신 혼자 나가서 12척이 뒤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게 지금 무슨 지도자를 안 따르는 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돌파를 하는 지도자는 유흥이 되고 돌파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하면 박근혜처럼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윤설대 대통령이 정면돌파해야 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가서는 내일도 마찬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짜 가지고 공격을 해 가지고 망할 때까지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앞으로 계속 무언가를 끄지부지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정면돌파를 해 가지고 전면전으로 대통령이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숨어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황두영 칼럼리스트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국심도 머리가 비면 말짱허꺼다 이 책을 쓰신 황두영 칼럼리스트와의 대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